Welcome back to the Junior Adventure. 안녕하세요. Junior Adventure 레벨 8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누구? 네, 여러분의 학습 길잡이, Teacher Kate예요.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도 저와 함께 즐겁게 시작해 볼게요. Are you ready? Okay, let's go! Today's lesson It was you who bought the dress. 이번 레슨에서는요, 관계대명사 who와 which를 이용한 문장 표현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대명사, 용어 설명을 하기 전에 먼저 예문을 살펴볼게요. 내 동생은 일곱 살이다. 내 동생은 창문을 깨트렸다. 이 두 문장을 영어로 말해 볼까요? My brother is seven years old. My brother broke the window. 어떤가요? 두 문장 모두 동일한 사람인 내 동생을 가리키고 있네요. 한국어와 다르게 영어에서는요, 반복되는 단어 사용을 싫어해요. 이럴 때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절을 연결하고 대명사의 역할까지 같이 하는 관계대명사를 쓰면 되죠. 두 문장에서 공통된 단어가 뒤에 오는 문장의 주어일 때 주어 역할을 하는 주격관계대명사를 써서 문장을 연결하면 돼요. 이때 선행사, 즉 동일한 것 중 앞에 위치하는 것이 사람이면 후를 쓰게 됩니다. 따라서 앞의 문장을 주격관계대명사 후를 써서 일곱 살인 내 동생이 창문을 깨트렸다. 라는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보면 My brother, who is seven years old, broke the window. 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이번엔 나에겐 가수인 친구가 있다는 문장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I have a friend who is a singer 이라고 하면 되겠고 꽃을 가지고 있는 한 남자를 보았다는 I saw a man who has some flowers 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계대명사 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위치에 대해 살펴볼게요. 주격관계대명사로서 선행사가 사람이 아닌 사물일 때는요. 위치를 써요. I bought a computer. 나는 컴퓨터를 샀다. The computer was expensive. 그 컴퓨터는 비쌌다. 이 두 문장을요. 위치를 써서 나는 비싼 컴퓨터를 샀다. 라는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보면 I bought a computer which was expensive 라고 만들 수 있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이번에는 여기가 꽃이 가득한 정원이다. 라는 문장을 한번 만들어볼게요. This is the garden which is full of flowers 라고 만들 수 있네요. 다음으로 She visited a house which was next to the park 하면 그녀는 공원 옆에 있는 집을 방문했다는 뜻의 문장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배울 학습 목표와 표현들 저와 함께 미리 살펴보았는데요. 영어로 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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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기 관계대명사만 있으면 어렵지 않아요. 꼭 기억하세요. I'll see you next time!